주식은 도박이 아닌 투자입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이 가치투자 팟캐스트에서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가치투자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가치투자 팟캐스트 호스트 김현준입니다. 피터 린치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뤄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전설적인 가치투자인데요. 이 사람이 매저린 펀드라는 펀드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1977년부터 1990년대까지 무려 29.2%라는 연수익률을 계속 이 기간 동안 달성을 해서 굉장한 가치투자로 인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이 있는데 지난주에 9가지 투자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주에 그거에 이어서 8가지를 더 말해볼까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마지막 8가지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할 거니까 총 25가지의 투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번 에피소드, 이번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 다뤄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저번 에피소드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저번 에피소드를 먼저 들으시고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할 첫번째 투자 철학은 우선 영어로 말씀드리고 한국말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사항을 이해하기 전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대차 대조표가 안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대차 대조표를 먼저 보고 부도가 날 위험에 있는 회사를 피해라. 가치 투자자로서 제일 중요한 기술 아니면 가치 투자자로서 제일 중요한 지식은 제가 봤을 때 재무제표를 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면 3개가 있잖아요. 대차 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고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 3개를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 3가지 재무제표를 잘 분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합니다. 아니면 그런 네이버나 그런 인터넷에 가서 손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차 대조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이 기업이 부도가 날지 안 날지 어느 정도 확률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차 대조표에 얼마나 이 회사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금 대비 얼마나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빚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은행에서나 회사체를 반행해서 빚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항상 회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이자를 항상 지불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을 만들지 못하면 그 이자를 다시 상환하는 데 힘들겠죠. 그래서 회사의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꾸준히 현금 창출이 가능한지 그 창출한 현금으로 충분히 이자를 낼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터 린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투자를 할 때 웬만하면 자산 대비 빚이 많지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회사의 부도가 날 위험이 확실히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한국 회사들을 몇 개를 보면 소위 우량주로 불리는 기업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등급을 보면 신용등급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신용등급이 AA나 A나 뭐 그렇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좀 약간 놀라긴 했는데 만약에 빚이 자산 대비 빚이 100%를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도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는 웬만하면 아무리 우량주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빚이 양날의 검인데요. 빚이 있으면 순이익을 회사에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금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부도의 위험도 동시에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빚이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상당히 잘 아시고 그리고 조심히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는 그냥 돈을 묵혀두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기업에 부채가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 볼까요?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핫한 주식을 피해라. 지루하고 재미없는 섹터에 있는 주식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피터 린치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핫한 그런 시장에 있는 주식을 피합니다. 예를 들면 YG나 JYP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주가 요즘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승리 스캔들 때문에 많이 요즘 떨어졌는데 그렇게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 핫할 때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떨어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고 정말 지루한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중에 이익률이 높다 라고 피터 린치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보면은 정치적 테마주 그래서 테마주가 많이 있는데 그런 테마주를 쫓아가지 말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식 가격을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조작을 해서 만약에 내가 돈을 두 배로 벌었다. 세 배를 벌었다. 그거는 돈은 물론 벌은 거겠죠. 거기서.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은 내가 정말 똑똑해서 가치투자자로 잘 투자를 해서 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또랑 비슷한 거죠. 행운으로 돈을 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은 물론 똑같은 돈이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미래에서도 벌 수가 없고 가치투자자로서 버는 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20% 돈을 벌었다. 근데 그 20% 중에 이 A라는 회사가 손이익이 20%를 올라서 20%를 벌었다. 그러면은 투자를 잘해서 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 중에 손이익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렀는데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서 20%를 벌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회사를 잘 분석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요행으로 번 건데 그렇게 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묵혀둬서 그렇게 버는 방식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 같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핫한 주식을 피하고 그냥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그 주식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수평으로 쭉 가는 그런 주식들 중에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주식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두 번째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해봤고 세 번째로 넘어볼까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나는 거를 봤을 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여기서 피터 린치가 말하는 경우는 순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작은 회사에 솔직히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런 순이익이 나지 않고 그냥 장밋빛 점막만 이렇게 내놓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작은 회사들이 많고 여기 미국에도 실리콘 발리 같은 데 그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데 작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쪽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엔젤 인베스터라고 하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털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순이익이 안 나는 그리고 아직 적자가 계속 있는 기업에 그 기업들이 작았을 때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기업들이 커져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솔직히 그런 회사 한 100개를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성공하는 회사는 하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산 투자를 이렇게 작은 회사에 할 수 있으면 이익이 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작은 회사들을 정말 직접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하면 그 100개 중에 한 개의 회사를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그런 좋은 우레양주냐 벌써 흑자를 많이 만들고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는 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린치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가 적자를 날 때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흑자를 났을 때 어느 정도 같이 평가가 가능했을 때 그때를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투자 철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투자 철학은 If you are thinking about investing in a travel industry by the companies with staying power also wait for the industry to show signs of revival buggy whips and radio tubes were travel industries that never came back 지금 안 좋은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할 생각이면 그 섹터 안에서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계속 비즈니스가 유지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런 인더스트리가 어려운 시기에서 빠져나올 그런 사인을 봤을 때 투자를 해라 예전에 테크놀로지 컴페니 중에서 인더스트리가 심하게 힘들었다가 다시 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힘든 인더스트리에 투자할 때는 산업에 투자할 때는 조심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조산업이 상당히 한국에서는 지금 위험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위험한 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치투자자로서 좋은 가치투자 회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안 좋을수록 이런 주식 가격이 공두박질 치니까 그 공두박질 친 중에서 피터린치가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는 그런 재무제표 같은 거를 잘 봐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봐서 이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나중에 나올 수 있을지 그 산업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를 보고 그 회사에서 나중에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이 산업 자체가 지금 힘들면 이 힘든 이 시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사인이 보였을 때 그때 투자를 해라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제표를 잘 보고 투자를 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조선업이 나중에 중국에 밀려서 잘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선업이 만약에 한국에서 기술력이 있어서 만약에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 가지 조선업 관련 주식들 중에서 어떤 주식이 정말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불황이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부채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조선업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1등 기업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다음 투자 철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If you invest $1,000 in a stock all you can lose is $1,000 but you stand to gain $10,000 or even $50,000 over time if you are patient The average person can concentrate on a few good companies while the fund manager is forced to diversify By owning too many stocks you lose disadvantage of concentration It only takes a handful of big winners to make a lifetime of investing worthwhile 좀 긴 문장이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천불을 한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천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천불을 투자해서 이 천불을 만불로도 만들 수 있고 오만불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인내심이 있다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다운사이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은 그게 5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모든 투자가 다 그런 거지만 주식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피터린치가 말하는 거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10배, 50배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왜냐하면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근데 보통 대부분이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면은 뭐 한두 배는 투기 자본 되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10배, 50배 올라가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에서는 피터린치가 펀드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룰이 있어요 회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소수의 회사에 그러니까 한 6개, 7개 회사에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분산 투자를 해서 얻는 그런 이득도 있지만 집중 투자를 해서 얻는 이득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개, 7개 정도의 회사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그 더 이상 다른 회사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피터린치는 왜냐하면 그 6개, 7개 회사에만 투자를 해도 다른 산업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죠 다른 산업에 있는 한 6개, 7개 정도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그게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를 모르더라도 이 6개, 7개 회사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회사에 부도 위험이 적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전제하에서 굳이 분산 투자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피터린치는 말을 합니다 피터린치가 매절런 펀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펀드를 운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한 주식의 5% 이상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상 규정상 5% 이상을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이해하고 좋은 회사를 찾았을 때 그 5% 맥스멈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를 못해서 그걸 아쉬워했는데 피터린치가 여기서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구속받지 않아서 소수 정의 그렇죠? 소수 정의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투자 철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투자 철학은 In every industry and every region of the country The observant amateur can find great growth companies long before the professionals have discovered them 이게 피터린치가 상당히 강조하는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 회사에 관해서 좋은 점을 찾기 전에 먼저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쇼핑을 자주 한다 그러면 쇼핑을 하면서 어떤 지금 제품이 핫한지 먼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알 수가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잘 모른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돈을 벌고 가는 게 이상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같은 경우죠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조금 더 그 이점이 없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솔직히 백화점 같은 데만 가도 아니면은 몰 같은 데만 가도 어떤 제품이 지금 핫한지 알 수 있고 그 핫한 제품을 어떤 회사에서 파는지 그 회사가 상장이 돼 있으면은 그 핫한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으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알기 전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백화점이나 몰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 식료품 가게나 그런 데를 갔을 때 그냥 물건만 사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파는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어떤 물건이 핫한지 잘 팔리는지 그런 걸 물어봐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재무제표를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괜찮으면은 또 가치가 회사 가치가 높은데 지금 싸게 팔리고 있으면은 이 회사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개인 투자자로서 먼저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묵혀놓고 있으면 나중에 회사 주식 가격은 회사 가치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많이 팔리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 회사 수익이 늘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투자 철학으로 가볼까요 A stock market decline is as routine as a January blizzard in Colorado If you are prepared, it can't hurt you A decline is a great opportunity to pick up the bargains left behind by investors who are fleeing the storm in panic 피터 린치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폭락을 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난다고 피터 린치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황사가 매년 오잖아요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풍 같은 게 2, 3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렇게 주식시장도 똑같이 2, 3년 정도 주기를 봐서 한 번씩 이렇게 폭락이 온다고 피터 린치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은 폭락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득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은 폭락할 때마다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돈만 준비가 돼 있다면은 그런 폭락장에서 투자를 해서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Everyone has the brain power to make money in stocks Not everyone has the stomach If you are susceptible to selling everything in a panic You ought to avoid stocks and stock mutual funds altogether 피터 린치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지능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단 몇몇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상당히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지 머리로서는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없으면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폭락장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런 폭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두려움의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뭐 얼마 전에도 코스피 지수가 2000 밑에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리고 공매도를 금지해라 뭐 그런 식으로 정부에도 청원을 넣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코스피가 2000 밑으로 내려가고 뭐 1800 밑으로 내려가고 그럼 상당히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거꾸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몇 가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있으면은 똑같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한국도 이제 요즘에 많이 자기 주식을 많이 회사들이 사는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회사 주식 가격이 떨어질수록 자기 주식을 샀을 때 현재 주주들한테 큰 이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주식을 회사들이 살 때 비싸게 사는 것보다 회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훨씬 주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주주들한테 지분율이 그랬을 때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무튼 비터린치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아무리 폭락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즐기라는 거죠 가치투자자로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세일이라 세일하잖아요 핸드백이나 뭐 시계 같은 거 세일 옷 같은 거 세일하면은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만약에 폭락작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기뻐하고 가치투자자로서 싸게 많은 회사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를 이용을 하라는 거죠 그때 물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현금이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런 폭락장이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덟 가지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피터 린치도 정말 전설적인 가치투자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투자 철학 하나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조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세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나머지 여덟 개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웹사이트가 shareinvestmentidears.com 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지금은 영어로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제가 그쪽에 미국 주식에 관해서 글을 많이 좀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영어를 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 shareinvestmentidears.com 이라는 웹사이트에 좀 둘러보시고 그리고 제가 영어 팟캐스트도 하고 있으니까 제 웹사이트 valueinvestpodcast.com 이라고 제 웹사이트에 와서 영어 버전을 누르시면 영어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팟캐스트는 15일 30일 그렇게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좋은 컨텐트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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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